뭐야 9마르시네? 제대로 간다 뭐야 이거 어깨 피했냐? 어 이게 맞냐? 아 에바 잡아줘 풀평 풀평 어? 이상한데? 이러면 어시가 있다 나이스 우리팀 나이스 이상한 사람이네 몇분동안 대기한거야 아 뭐야 날려 아비 뭐야 이 안써? 와 씨 뭐지 이 사람? 근데 이걸 잡았네 아프지 이 녀석아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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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굉장히 복잡하구만 지금 게임이 굉장히 복잡하구만 지금 너 좀 빠르냐? 리븐? 빠른가? 잘 알게 뭐 빠르면 뭐해 얘가 더 빠른데 강타 어? 오 그렇지 형님들 나이스 뭐야 미드 미뤘어? 나이스 아파 보이는데요? 뭐야 미드 못 미뤘어? 오 잘했다 저 친구들 날라간 다음에 저한테 올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안 왔네 어? 왜 우리 지금 죽어 어디 나이스 이게 시비를 시비를 있으면 게임 90분 동안 막을 수 있죠 와 선제공격 119원 미쳤다 잠시만 잠시만 이거 날 맞추려니까 욕심이지 친구야 진짜 한 대만 와드 지워주고 통로 타돌고 떡퀴 처황 이 녀석아 어그로 잘 끌었고 여기서 9만원씩 노려주고 이 친구는 떡퀴로 좋아요 어 뭐야 이거 어 넘어가서 넘어가서 쳐주는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빠 게임이 너무 바빠 게임 이거 먹을때가 아니고 미드가 써야되는데 나 이거 먹을때가 아니고 미드가 써야되는데 나 이런거 못참아 아 맞았어야 되는데 아 맞았어야 되는데 돈 줄었구나 또 50원 고맙다 그리고 와즈를 병사 세우면 클릭이 안되요 어택당으로 해야되요 버그가 있기 때문에 DU사 구멍 150원 309 3 ester 224 304 어 몸개그 한번해주고 방심시킨 다음에 구마에씨 잡아버리기 여자편네 네가 잡혔네 하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더 방심하는 구마열씨 죽은 줄 알았겠지만 이가 돌아버렸죠 구마열씨가 나를 왜 응쟁하러 올거란 말이지? 위에서 BK 한 번 찍어주자 죽겠다 세나야 살짝 빼주고 QP 해주고 고 감사합니다 구마열씨 어딨어 구마열씨만 잡아 나는 리븐 안 잡아 나는 이렇게 쓰냐? 이러다 지겠는데 어디인데? 나 제어 골드 두 번이나 줬는데?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라즈루 궁이거든요? 조명을 씹어주고 나미부터 구미엣이 잡아 구미엣이 잡아 나이스 상불한다 이제 이 사람은 진량 6만원 넣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